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혁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우린원에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이사대 측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신길 4구역, 가산, 디지털단 지역 역세권 등 주요 후보지에서 줌들의 사업 철회 요청이 잇따르면서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일부에서도 사업 선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각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의 국토부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네요. 우리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어두고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과 함께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휴대폰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노란톡방 참여도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도 나가고 있죠.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도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모실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잡힌다, 잡힌다 하면서 집값이 잡히지를 않고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투자 방법 좀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 현 부동산 시장의 투자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의 공급량 자체에 따라서 집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공급량에 따라서 이런 집가가 자주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앞으로의 현재로 봤을 때 공급 부족에 의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고 그걸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공급 부족 현상, 앞으로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곳은 앞으로 천지 개발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정말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공급 부족 현상,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세금 폭탄에도 다 주택자 버티기 계속하나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작년 이제 7.10 대책 이후죠. 다 주택자는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 취득 보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과정에서 세금 폭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의해서 이런 세금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다 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세금 쪽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그 주택을 양도하기보다는 이런 보유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증여나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세금 쪽으로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방향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래, 그 아래 이제 보도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공급 충분하다지만 서울 민간 중공 물량 자체를 보면은 28%가 줄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세구적으로 보시게 되면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의 영향이다. 그리고 착공도 반토막, 공급, 가뭄 계속되고 있고요. 연일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올 상봉기 서울 주택 민간 중공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 내용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 자체에서 물량 자체,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소형 주택의 이런 입주 물량까지 포함해서 공급량 자체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서민들 자체, 이제 주민들 자체가 필요하는 물량 자체는 아파트죠. 아파트 자체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민간 자체, 민간 자체에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량 부족에 맞춰서 지가도 상승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공급량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공급이 있고 장기적인 공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공급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 다주택자 매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주택자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와야지, 시장에 나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주택자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오면 이게 단기적인, 단기적인 공급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매물들 자체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갔죠. 버티기. 그 다음에 증여,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티기 자체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버티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부세에 해당하죠. 이제 종부세. 종부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런 종부세를 이제 내야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이제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를 이제 상승시킨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서민분들은, 서민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주택자,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세가격을 상승을 시킨다든가.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가격을 상승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지금 다 주택자분들은 버티기에 이제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증여 같은 부분은 이제 양도세, 양도세와 이제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런 양도세 자체가 정말 이제 최고세율로 이제 보면은 82.5%입니다. 정말 이제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세가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2.5%면은 8천만 원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만 이제 본인의 소득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럴 바에는 바로 증여를 택하는 거죠. 증여세 이제 최고세율로 봤을 때는 50%죠. 정말 이 30% 자체가 이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택자분들의 경우는 버티기를 들어가거나 증여를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공급 자체를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공급은 바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아니면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공급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죠. 정말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걸리는 이제 정비사업인데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량 자체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정말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규제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정책이 아직까지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지금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부족, 공급량 부족은 바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민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급량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떻게? 재개발을 통해서. 마지막 그러면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되겠죠. 바로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그만큼 흐름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정말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재개발 가능성 높고 교통의 호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는 정말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왜 추천을 드리냐? 정말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바로 북한산 힐 스트레이트 7차 아파트가 되겠는데 정말 도보로 봤을 때 20분 이상 걸립니다. 이제 연신내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주변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고 노후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연신내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고 그다음에 GTX-A 노선의 교통의 호재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노후 밀집지역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 아파트 없죠. 그만큼 노후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만 된다고 하면 GTX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TX-A 노선 정말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집가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지만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정말 폭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값, 집값 정말 크게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TX, 그다음에 재개발에 따른 수익성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으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아파트 30평대 기준 지가로 봤을 때 11억에서 12억대 현재의 호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간다. 정말 대산지로 들어가면 당연히 대장주 아파트가 되겠죠. 거기에 GTX를 만난다. 당연히 지가 정말 크게 향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분들은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곳은 천지 개벽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 안에 있는 용답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답동, 용답동은 지금 답심리역, 용답여구,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안에서도 정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홍색부터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20, 30년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답동, 정말 빨간색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주민들 열이 자체가 재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동의서 거둘 준비를 할 거고 이제 추진위원회도 정식으로 만들어질 지역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이쪽 지역은 천지개벽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재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낙후더구도 상당히 심각하고 주민들 열이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고 하면 현재 시세 자체와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은 20억, 30억 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재개발만 된다고 하면 수익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열이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밑집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그래야지 흐름에 맞춰서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답동의 경우는 정말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호재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도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의 삼박자라고 하면 바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변 자체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됩니다. 이거 자체로 봤을 때 소액으로 이제 갭 투자하셨을 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변 인프라.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땅값, 집값 자체가 상승이 되겠죠. 투자의 삼박자 정말 집값 상승으로 봤을 때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 빠르게 움직이시면 이런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물 잠김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은 앞으로 이제 조금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고 집가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주택가격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소형 주택, 빌라도 우상향할 수가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때 맞아서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집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투자의 전략 세우셔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공급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개발에 그러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선점에서 소액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그다음에 용답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용답동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일부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2021년도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걸맞는 투자 방법 살펴 주셨습니다. 갈수록 가격은 오르고 공급은 부족해지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민간 재개발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이네요. 이곳은 용답역 부근에서 방 두 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용답동 가보겠습니다. 성동구고요. 지역 이야기 들어보면서 어떤 호재들, 특히나 집중해 주시는 재개발 관련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답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청량리 역세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역세권, 예전까지만 해도 조금 꺼려하는 지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청량리 역세권 자체가 교통의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정말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했는데요. 그 개발의 호재의 영향을 바로 근적 거리에 있는 용답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역세권으로 GTX 노선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청역으로 두 개의 노선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삼성역이 두 개의 노선이 들어갑니다. 바로 트라이앵글, 이렇게 트라이앵글의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에 대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용답동 같은 경우는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청량리 역세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개발에 대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 수요 자체가 용답동으로 밀집이 되면서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 용답동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답십리 뉴타운이라든가 전동뉴타운 이렇게 개발에 대한 이제 수혜의 영향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면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됐죠. 그로 인한 용답동, 용답동도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지가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답동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정말 노후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지가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아파트 입주권이 아파트로 변했을 때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런 대단지 아파트로 변했을 때 크게 지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 9천에서 4억 천만 원, 이제 전세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원대.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이슈와 이제 GTX 환승 트라이앵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번에 개발에 두 마리 토끼 잡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성동구 용답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서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교차하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는 은평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신내역 역세권, 투름 주택인데 일단 3호선과 6호선도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연신내역세권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역세권 지도상으로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3호선, 6호선 이렇게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N호선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신내역세권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시가 상승, 당연히 이제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 연신내역세권 자체가 신전략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2주 수요로 인한 공실 걱정 없이 개발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신전략거점으로 은평구가 선정이 됐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역세권, 불강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호법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TX-N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최고의 교통 호재가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통만 된다고 하면 지가는 당연히 폭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위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X-N호선과 신분당선 만났을 때 신원조 효과로 인한 지가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연신내 역세권은 정말 노후 밀집 지역, 20, 30년대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만간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후도 조건도 갖춰져 있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이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GTX에 따른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우선 연신내 역세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들 자체가 정말 연신내 역세권으로, 이주 수요 자체가 연신내 역세권으로 밀집이 되면서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정말 개발이 되기 전까지 재개발 자체가 이제 장기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이런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공실 걱정 없다,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지금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 자체는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 금액 자체도 이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상승이 되면 투자금 자체도 줄어들겠죠. 바로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1억에서 1억 3천만 원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예정입니다. GTX A노선도 들어가고 거기에 독바이 역세권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관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제 GTX A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관을 통해서 이제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예정입니다. 고평가 지역으로 변하기 전에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가 상승폭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집 마련까지 정말 서울 도심에서 내집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정말 소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이 그 꿈을 이제 실현시켜 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면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된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 두 번째로 살펴본 곳은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만나본 투룸 주택이었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1대1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연신내 그리고 자양동 용답동 지역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1대1 무료 상담 도움 준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통해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함주원 부장님의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 농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진 전문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전문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하반기 지나고 있고 벌써 8월 여름 휴가철인데요. 이렇게 여름 휴가철이라도 이럴 때에는 집에서 시원하게 투자 지역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지역이 어디어딜까요? 네, 최근에 불장들 계속되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불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 2월 3월부터 지금 현재 8월 중순인데요. 지금까지 주말에 한 번 더 모시고 계속적으로 상담과 많은 컨설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쪽으로 컨설팅 쪽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사업지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비를 진행을 하고 그쪽 일대의 사업성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 지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다른 개발 쪽으로 가로주택 정비 쪽으로 전환을 시켜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님도 바뀌어나가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과 재건축 쪽에 관심들을 갖고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요. 될 만한 지역들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런 곳들을 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역시나 서울의 중심지 쪽을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지역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을 하는 바로 예전의 구역이 지정이 됐었다가 정비가 취소된 구역. 그리고 노후도는 충분하면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엇보다도 역시 강남은 강남입니다. 강남의 중심 업무 지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도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무님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정보 체크 시간 전무님의 도움받아서 투자 지역 찾아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무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력 부근에서 분리형 원룸 구조로 이루어진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시에는 약 3억 1,9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 예상되나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저희가 오피스텔로 만나볼 곳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의 수많은 직장인들만 생각을 봐도 오피스텔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입지와 개발 호지 한번 만나볼까요? 역삼동입니다.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고요. 이름 있는 대기업들의 큰 회사들부터 작은 소규모 회사들까지 1, 2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들도 많은 지역. 정말 많은 직장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직장인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보시더라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했었던 지역도 역시 강남이었는데요. 강남만큼 안정적이고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역은 없다고 보시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처음에 강남 지역을 투자를 하게 됐었던 이유는 이곳에 잘 깔려져 있는 지하철 철도망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그림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분당선, 2호선, 신분당선, 9호선,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도 역시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사실 대중교통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역삼동과 이 주변 일대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삼성동까지 뻗어나가는 강남 업무지구가 든든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테란루 일대라든가 역삼력 일대 주변들을 찾아보신다면 향후에 경제적인 품파가 온다 하더라도 제2의 IMF,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외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역 한 곳과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을 만한 곳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들을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재건축, 재개발, 재당청 금지 조항에도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내 아파트 두 채 정도가 마련이 가능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틈새를 누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서울 일대, 특히 강남구 지역에 서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전국 이렇게 수많은 근로자들이 그중에서 서울의 약 32%가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분의 1 정도가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서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라고 합니다. 약 95만의 인구가 이곳에서 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도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1인에서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이렇게 업계 자체 같은 경우에도 작은 회사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떠한 지역들이 도태가 되어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쪽에 지금 투자를 해놓고 계신 분들도 향후에 1, 1인에서 2인 가구가 증가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한 번 정도는 이동을 해보셔도 되는데요. 지방에 있는 집 팔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방에 집 갖고 계신 분들도 어설픈 위치에 있는 집은 파시고요. 지방에서도 의료시설, 병원시설들과 교육시설, 업무 시설들이 잘 깔려 있는 지역에 차라리 집을 조금 더 돈을 주고 그거를 사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사회 구조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신다면 조금 더 안심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삼성동 일대 마을산업단지 2025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공사 들어가고 있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50층 높이, 세계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고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의 고용 창출 4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 120만 명인데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고용 창출 실제로 돈이 얼마만큼 흐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많은 오피스들이 모여들게 되고 대기업이 모여들게 된다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이쪽 일대의 소규모 사무실이라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고용 창출 효과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일대, 서초구, 서초동 일대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동 일대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강남 일대에서 일어나는 업무 지구의 계속적으로 확장들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곳에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7년도 말 완공 목표이지만 불가능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30년 정도 경에나 완공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동 일대, 영동대로 일대에 계속적으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GTX, KTX, 위례 신사동과 같은 다양한 철도망 확보를 하고 주변 일대의 다양한 공공 상업시설까지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강남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신사, 압구정, 청담 그러니까 강남 전 지역들이 관광지도 역시 겸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번 삼성동과 역삼동, 강남구 일대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쪽 일대에 다양한 공원 시설들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일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서초구에서 끌어온 경향이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포럼도 진행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이 바턴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것들도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 지금 종점 강남에서 신논현, 노년 신사까지 1단계 그리고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신분당선 연장 공사 기다리고 있고요. GTX, 지금 두 개 노선이 교차하는 곳, 청량리, 서울역, 삼성역입니다.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셔도 저는 분명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한 평짜리 어떤 거를 사시더라도 저는 다 괜찮다고 해드릴 거고요. 그만큼 GTX 두 개가 교차하는 라인에 분명히 큰 호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이 주변 일대들은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렸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노년동이라든가 아니면 역삼동 지역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치동 같은 데 들어가셔도 되는데 금액이 워낙 셉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변 일대, 위례 신사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호재들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남, 비싸다고들 하는데요. 아직까지 먹을 게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초인 지역, 강남구 역삼동 지역 말씀드렸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안전한 지역으로 꼽아주고 계신 곳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공간 활용에서도 이점이 돋보일 것 같은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 가져주셨는데 가격 궁금하고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피스텔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세를 놓으시냐에 따라서 분명히 세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매매가 같은 경우에 3억 2천대에서 4억 5천대까지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주변 일대에 사실 투룸이나 스리룸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10억대가 훌쩍 넘어가니까 사실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기에는 이 정도 때가 마진 오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돈이 정말 많으시다라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투룸 내지는 스리룸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그래도 좀 재미를 보신다고 하시면 원룸과 분량 원룸 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6천에서 약 7천 정도 소액 투자 한번 해서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세로 전환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말 많은 회사가 집중된 강남 오피스의 중심지입니다.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역삼역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 오피스텔 2층과 3층에 상업용 오피스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쪽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매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역 개발에 따라서 가격 상승과 앞으로도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많은 개발 호재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테크, 세금적인 이전까지 체크해 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들이 있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인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인데요. 1호선과 경희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청량역 부근에서 이번에는 방 2개와 3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 쪽으로 왔습니다. 청량역 역세권인데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는 곳이죠. 청량역 일대, 어떤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제가 앞에서 강남 일대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서 GTX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GTX 두 개가 앞으로 교차하게 될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 주변 일대, 이미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돼서 이름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 일대에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발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량리역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청량리 롯데캐슬 L65부터 한양수자인, 해링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9구역, 오른쪽으로 있는 8구역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10구역입니다. 이곳, 지금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부동산 탭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 주변 일대 물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건 없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이 2008년도에 개발을 추진하다가 2013년도에 개발 구역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없고요.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데 노후도도 여전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반대를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구역이 지정이 됐었을 당시에 주변 아파트 가격대들은 3억이었고요. 이제는 20억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후된 환경의 땅을 갖고 사람들이 갈리는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5년 전부터 이 지역 일대의 물건들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013년도에 해지가 되고 2018년도 정도까지, 2016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물건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개발이 취소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빠지고 그때 당시에 매매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 내놓지 않고 재개발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일대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홍등가가 있었고 사실 좋지 않은 환경들,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지 않았었던 그런 지역이지만 이제는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1, 65 같은 경우 4개동의 업무 시설까지 해서 주변 일대 65층짜리 건물들이 쏙쏙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방문해 보신다면 저 아파트가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 하늘 높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바뀐 나간다. 그리고 한양수자입니다. 59층짜리 건물 4개동.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가공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타워크레인들이 거의 10개 가까이가 서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용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전농 10구역의 모습입니다.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바로 옆쪽에 소화기가 이렇게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정말 힘든 지역이다. 물난리가 나면 배수도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노후도의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모습이 예전 기존의 10구역이었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 이 주변 지역들까지도 잘 한 번 설득을 해서 나서게 된다면 더욱더 예쁜 모습으로 이 지역일 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가 주변들보다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청량리역 앞으로 들어설 노선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다 세보지는 않겠는데요. 열 몇 개 정도의 노선이 들어서니까 이 주변 일대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호재가 작용이 돼서 맞벌이 신혼부부들, 그리고 지방으로 출장 나가는 직장인들, 그리고 이 주변 일대 잘 형성이 되어 나가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 예전에는 시장만 있었다면 이제는 백화점과 마트까지 이미 들어서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서울 동북권역의 대장이 앞으로 이 지역 청량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역, 19역 앞쪽에 서울시립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면목선이 바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서울시립대역으로 해서 여기 하나가 생길 예정이니까 그거 한 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 앞에서 약 30초에서 40초 거리, 여기 또 하나 생길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R&D 센터들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형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포진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립대,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과 임직원들의 수요, 이것들을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면서 향후에 재개발이지만 멀리까지 내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5년 뒤에는 어떠한 지역으로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멀리 볼 것 없이 5년만 봐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상당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만나보는 주택의 가격 궁금하고요. 부동산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전략도 한 번 세워주시죠. 네, 물건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큼 좀 기대를 해보고 미리 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월세 같은 경우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또 월세 가격이 굉장히 싼 지역입니다. 전세 가격도 사실 좀 낮은 편인데요. 매매 가격 4억 3천에서 5억 6천 대, 2룸에서 3룸이 현재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나가고 있다. 자, 전세가 놓고 실제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9억에 있었던 지역이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면서 큰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는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 지금 현재 어떻게 변해 나가고 있고, GTX 두 개가 들어서면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자, GTX 빼놓고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미 충분한 철도망과 앞으로 들어설 철도망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유동인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마지막 개발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러한 개발지역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에도 겨우 이제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만약에 자금을 오랫동안 묶어두시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그 중간에 피를 받고 나오셔야 되는데요. 자, 매매가 쉬운 지역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어슬픈 지역 아니면은 서울 외곽이나 지방 쪽의 어설픈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셔서 피 보지 마시고요. 서울에 투자를 하셔서 피를 받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향후에 브랜드 아파트를 노리셔도 되겠지만 중간에 빠져나가셔야 된다라면 충분히 쉽고 빠르게 그 재가치를 받아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돋보이는 지역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청량역 역세권의 투룸, 스리룸 주택이었고요. 전문인과 1대1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대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원주 전무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김원주 전무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김원주 전무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짓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도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들 바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